지진 속도 강한 흔들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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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합중국 대통령은 이에 리에를 표시하면서 조미 사이의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조선 측이 도발로 간주하는 미국 남자선 합동군사 연습을 중지하며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에 대한 안전 담보를 제공하고 네바바 협상을 통한 관계 개선이 진척되는데 따라 대조선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했습니다. 겸이하는 최고령도자 동료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편리한 시리에 흉량 방문하도록 초청하셨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김성은 국무위원장께서 미국을 빛나여 주실 것을 초청했습니다. 조미 수세분들께서는 이러한 초청이 조미 관계 개선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좋겠지라고 확신하면서 이를 퇴히 노력하셨습니다. 미국 남자선 합동군사 연습을 중지하며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에 대한 안전 담보를 제공하고 대바바 협상을 통한 관계 개선이 진척되는데 따라 대조선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동료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흉량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셨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미국을 방문하여 주실 것을 초청했습니다. 조미 순회분들께서는 이러한 초청이 조미 관계 개선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를 퀘히 수락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